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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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, 먼저 젖혔어요. 곤란해 보이는데요. 왜 이걸 안 나왔을까요? 이거를 나오면은 여기를 두면은 이게 젖히면 돼야 되는 것이죠. 같이 젖히면 어떻게 됐을까요? 이걸로 같이 젖히면요. 이렇게 젖히면은. 마지막 하나 둘. 젖히면 여기 끊는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. 끊어서 그만인 것 같은데. 같이 끊고.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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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. 끊어도 나와서 아까 이렇게 오는 곳은 넣고 이율 때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이건 한 수가 빨라요. 넣으면 따내고. 네. 이걸 빠진다 하더라도. 한 점을. 들어가면 이유면은 한 수가 빠른데. 수상전 안 하고 그냥 끊겨있는 한 점 늘면 안 됐었나요? 두 점을 끊었던 한 점 늘면. 이건 늘면요? 그런데 이건 막아가지고 궁도가 너무 넓어요. 이건요. 어쨌든 이걸로도 지금 백은 상당히 곤란합니다. 지금 여기가 초토화 됐지 않습니까, 이쪽이요.